순수 아니면 나오세요 높은 따라한 제대로 노는 여자 김치민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놀시다 송현 선생님 어디 계세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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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왜 여기 신장이 이렇게 쭉 뻗으셔서 날 부하노게 해주시오 아 제가 이 공기만 맞다가 오늘은 아랫공기 한번 맞게 제가 옆으로 조금 낮추겠습니다 아니, 그럼 동네 하세요. 나래 동네한테니까. 괜찮습니다. 여기서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? 아, 저희 18개월 된 아들이 전국노래 자랑을 너무 좋아해요. 얼마가 좋은 아들이? 네, 18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. 18개월? 그럼 2년 반 됐네. 네, 그것 좀 있는 게 전국노래 자랑을 하면 10명당이 아주 힘들어요. 아유, 노래 자랑 보면서? 네. 나도 18개월 된 펜이 있는 줄 정말 몰랐네요. 이게 다, 이게 전 행복하죠 뭐, 그죠? 네. 고맙습니다.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. 자, 노래의 운목은? 얼쑤입니다. 자, 좋다. 얼쑤. 잘 texto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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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시간대가 곧 걸리 긴털 앞에 이라처럼 보지 보지 지금 시즌을 만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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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긴이로 긴이로 그 분 식풀 선물이 걸어가면 저의나 쉬워요 나의 영어 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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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터라 터라 나중에 있는 잠시 미쳐라 이 세상 내게 눈떠버리게 터라 터라 아 터라 터라 나중에 있는 잠시 미쳐라 이 세상 내게 눈떠버리게 할렐루 아 아 아 아 아 가 아 아